위대한 수령 김일송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주를 의뢰하며 여덕들아 총!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주를 의뢰하며 여덕들아 총!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주를 의뢰하며 여덕들아 총! 위대한 수령 김일송 동주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주를 의뢰하며 여덕들아 총! 우리 당과 경남 역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김종일 동주의 김화 동상과 함께 위대한 김종일 동주의 김화 동상을 모신 것은 수령용생 교육실에서 거대한 부위를 가지는 역사적 사회로 됩니다. 빛나잉 학생회에서 시작 queue! 은혜 학생회와 시도하는 김종일 동주의 destac도 mediocre! 한글자막 by 한효정